자 지금 105미터 같기도 하고 110미터 같기도 한데 네 제가 한 110 정도 생각하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정도 생각하고 5번을 46도 지금 핀이 나무에 살짝 가려져 있죠? 네 근데 웨지라 이게 걸리진 않아서 이것도 왼쪽보다 그래도 오른쪽이 좋기 때문에 핀보다 한 5미터 오른쪽 보고 드로우를 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웨지 드로우 페이드온을 다 넣습니다 갑니다 어? 소리 안 소리 안 소리 안 소리 으잉? 어우 불렀다 생각보다 거리였어 이야 110미터 정도? 110 정도 근데 이제 뭐 실수한 것 치고는 너무 잘 붙이셔가지고 저 정도면 저희한테는 뭐 구샷인데 그죠? 네 되게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고 사실 저 물 튀어서 아! 한 거거든요 아 아 역시 우리 이재인 프로님은 어떻게 칠 건가요? 저는 우선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을 막아놓고 페이드 치는 아 왼쪽에 앉아서 왼쪽 보고 페이드 네 두 분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한 분 줄로 치겠다 한 분 페이드 치겠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왼쪽 보고 페이드 갑니다 이야 페이드 들어가고 있어 오이 페이드 아, 방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 너무 놀랬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놀랬고 우산일지 우산일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치셨는데 저도 핀 옆에 딱 떨어질까 생각하고 싶은데 오늘 날씨가 바람이 돌풍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보이시죠? 되게 좋아하시고 하시고 자 갑니다 지금 몇 번 치세요? 피칭 피칭 어떻게 칠 거예요? 원래 조금 구질이 주로성이어서 네 그린 가운데에만 올라가게끔 아, 가운데? 가운데 쪽 보고 한 번 좁게 해주세요 오, 짧은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프로치 하시죠 벙커? 오, 약간 오, 벙커 야, 벙커 벙커 레슨을 한 번 또 해봅시다 아, 또 이 벙커 레슨 아무말 대전치죠? 하하하하 자, 몇 번 지나요? 피칭이요 자, 왼쪽 칠 거예요? 오른쪽 칠 거예요? 가운데요 가운데? 가운데? 그러니까, 그림은 가운데? 네 좋습니다 안전빵 오, 이거 괜찮나요? 네, 많이 짧을 거 같아요 아 아 많이 짧네요 두 분 여기서 흔들리네요 네 좋아하시고 하하하하 우리 아마추어 두 분 얘기 좀 한 번 해볼게요 네, 뭐가 문제였죠? 뒷땅이었나요? 네, 뒷땅을 졌어요 아, 가끔 뒷땅은 어떤 때 나오나요? 긴장할 때 나올 거 같아요 긴장할 때 네 지금 샷이 좀 만족스럽지 않으신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뭐 뒷땅 그래도 이제 뭐 팔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게임이 안 끝났으니까 일단 저도 희망을 그렇게 네네 걸어볼게요 걸어보는 걸로 네 자, 우리 또 벙커를 가셔가지고 예 어떡하죠? 벙커샷 좀 하시나요? 벙커샷도 뭐 요새 조금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정말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대표적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 예,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렇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가시고 네 벙커를 최근에 진짜 딱 한 번 잘 쳤어서 네 한번 그 감을 은 버리고 이제 프로님한테 배우면서 제가 쳐보겠습니다 아 배워서 다시 배워서 다시 하겠다 배워서 다시 쳐보겠습니다 네, 의지를 했어요 예 자, 비대봅니다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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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개노리아 드랍 가고요 저기가 되게 그 뭐라고요? 타이트한 네 잔디라 네 이런 데는 조금 짧게 잡고 그냥 오히려 중심만 좀 생각하고 치면 돼요 아 여기서 맞추려고 같이 들어가다 보면은 미스가 나오고 아 아 자, 갑니다 잘 땄다 아 일단은 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떨궜어요 어 벙커 아니네 벙커 아니었어요 원래 쇠폭이라고 하는데 공 옮기신 거 아니죠? 아 이거 이거 먼저 오신 분 공 옮기신 거 같은데 이거 야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누가 보면 공 옮긴지 알겠다 떨어뜨린 그대만 생각하시기 마운드 어 혼남 어 야 이런 경우 오르막 라인은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어드레스가 불안하니까 점점 오른발로 오거든요 네 오히려 오르막 라인일수록 좀 공 위치를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쳐야 어퍼스윙 위로 올려치는 스윙이 나와서 네 공을 좀 오른발보단 중앙 아니면 왼발쪽으로 네 오는게 아 너무 동상으로 서있어 안타까웠어요 지금 거의 공을 다이렉트로 예 그쪽으로 갈게요 예 고기 군물망 때문에 예 자 요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될지 모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합니다 자 놓쳤다 자 희망 있습니다 희망 있어요 지금 랜딩 지점 알려줬어요 발은 치셨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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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게 세게 어이 뭐야 이게 또 가랭이로 가 예 하하하 밝은 웃음은 예 골프는 솔직하니까요 네 맞아요 이 경사를 봤을 때 늘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시나요 그냥 거의 뭐 희박하다고 희박 너무 많이 아 아 0001% 저기요 희박하대요 넣을 수 없대요 이런걸 넣는게 승부사 아 그쵸 무조건 지나가게 쳐야되요 예 네 지금 어 오 들어가 요오오오오O 음 뭐 뱉은 말이 있어서 그냥 이분이겠어요 6번홀이 그린 보수를 하는 중에 스킵하고 7번홀으로 바라갑니다 총 8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issect mah도이이가 좋습니다 자 룰레이저로 어느정도 나오나요 저는 한 67cm 67cm?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몇 도 치시죠? 저는 60도 60도 이야 컨택 백스핀 아 이거 그린이 좀만 빨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그린이였으면 원래 3.2였으면 그랬으면 오케이버디 오케이버디였는데 저는 뒤에 크면 무서워서 짧게 공략할게요 거리는 얼마를 볼 수 있나요? 저는 한 60정도만 보고 쳐보려고 아 60? 몇 도죠? 저는 58도 이야 컨택 살짝 왼쪽 오 뭐야 이거 약간 잘못된거 같은데 왜요? 아니 공이 서야되는데 굴러가네 그 롤 방식을 어떻게 하는거죠? 그 정도까지 조절을 솔직히 한건 아니고 선택이 좀 안좋아 컨택이 안좋아 많이 생기는가 보니 자 우리 이제 팀원들 이제 그냥 잘 치시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오우 컨택바러 크지 않나요? 오우 오우 세네요 공이 공이 날아갈때 보여요 아픈데 힘이 너무 좋아요 네 오우 오우야 뒷단 컨트롤 방사타고 어 어 옆으로 옆으로 갔나요? 그린이 아아 지금 당황스러워서 뭐 아무 말이나 지금 뱉어볼라고 그린이 네 안경을 안 닦았나 아이야 지금 아물만 야 이거 지금 큰일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예 다행인줄 아세요 재방송이 아니어서 다행인줄 아세요 야 지금 여기 이팀이 지금 너무 조급한 마음에 아 어디갔어요? 이거는 뭐 이거 로컬 룰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여기 맞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앞쪽으로 가서 네 옆에서 해저드 드롭하고 치겠습니다 예 해저드 드롭 이쪽은 해저드 처리하겠대요 아 이쪽 예 매너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괜찮은거죠 네 근데 티는 OBT이네 아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야 역시 역시 정말 매너가 OBT인데도 불구하고 해저드로 해주겠대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예 OBT인데 자 갑니다 자 플레이 3 오우 야 한 컵을? 공을? 까 아 깠네요 네 괜찮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도 생각보다 제가 트리플 치고 더블 치고 다 그런 적들도 안 했어요 핸디를 맞추려고 그런 거 아까 너무 잘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아시는 거 같아요 네 두 분은 지금 아무 말 되는지 안 치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분은 지금 너무 여유로워요 네 저희는 여유가 너무 생겼네요 네 걸어감이 달라요 네 원래는 동점일 때는 되게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네 아 이제는 마음을 좀 놔도 될 거 같아요 네 잔디가 아주 타이트해요 딱딱하고 잔디가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내리막이 살짝 있는 거 같아요 예 어 뒷덩 어우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한 샷이었다 이건 잘한 거 이건 잘한 거다 어려워요 저거 좀 현대패스 많이 안 하시네 예 이렇게도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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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되게 되게 세기만 좀 조절하거나 볼 컨택 되게 좋았어요 볼 컨택 되게 좋았어요 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빨리 지금 정신을 못 차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이긴 거 아닌가요? 네 이긴 거 같아요 이건 이겼잖아요 그죠 자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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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자 2승 갑니다 자 저희가 지금 8번홀에 와이어 있고요 지금 현재 어 이재경 프로님 팀이 투업이 되고 있어요 네 딱 조미홀이네요 네 이제 2홀에서 만약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가시죠 네 먼저 이 두 분의 프로님의 시범이 좀 익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율도 크면은 안 좋네요 네 이번에는 좀 제가 지금 계속 크게 쳤기 때문에 네 좀 짧게 쳐 보겠습니다 아 여기 담당자 분님께서 제발 짧게 치지 말아달라고 좀 주문하신게 지금 그림 보수 지역이라 아 네 제가 그냥 핀 뒤로 핀 뒤로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야 좋다 아 아 아 지금 저기 여기 계시는 담자들 분께서 지금 하필이면 그 장소에 떨궜다고 네 네 지금 좀 요청을 좀 하셨거든요 지금 도미상일 때 네 네 무조건 과감하게 뺏겠지만 바로 뺏겠습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자 도미상일 때 세게 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어 불러서 오 오 오 이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잖아 야 지금 도미인상 오 좀 녹게 뜬 맛이 없지 않아 있고 오 자 지금 관계자님이 떨구지 말라는 곳만 떨구고 있어요 지금 네 어쩔지 몰라 하고 아 고민이 지금 깊게 빠졌습니다 자 자 오 또 짧게 쳤어요 오 잘 쳤어요 괜찮을 거 같은데 오 오 야 지금 박수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님께서 과감하게 치라고 하셨는데 네 프로님 말만 듣고 쳐야 될 거 같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요그림만큼은 보수중이라 지금 네 고기 부분이 좀 그린이 안좋음 좀 양해 부탁드리구요 자 지금 요 레슨이 좀 궁금한게 자 이잭희 프로님 네 이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린을 이렇게 보수할때도 있잖아요 네 이럴때 치는 법은 네 또 한번 많이 또 레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압때도 혹시 안좋은 그린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는 오히려 라이를 좀 더 적게 보고 네 스트록을 좀 강하게 강하게 대신 너무 길게 강하게 하지 말고 네 짧게 딱 끊어라 약간 때려친다 아 그러면 많이 들어 딱 타 네 중요한 퍼트입니다 이거 자 지금 이거 오케이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줄 수 없죠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어떻게 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넣어야 돼요 이건 오케이드리겠습 요건 오케이드리고 요거를 이게 왜냐면 그린이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게 내가 똑바로 봐도 자 이걸 넣으면 승리펄 이걸 넣으면 승리펄 들어갑니다 야 승리 승리하셨어요 야 정말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예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 홀엔 우리 또 서비스로 두 분의 대결 한 번 봐요 스승님들의 대결 한 번 보고 끝내야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두타 걸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갑시다 우리 선생님들 대결 자 마지막 홀 두 분의 팬서비스 샷 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대결 홀아웃까지 홀아웃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퍼터를 지금 안 가지고 와가지고 네 퍼터는 두 분의 퍼터로 네 퍼터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자 팀에 가시죠 자 지금 현재 몇 미터 정도 보시나요 선은 팀에 85m라고 나와 있는데 한 65m 65m 좋다 브러니 화이팅 네 화이팅 어? 짧았어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같은 팀에서 아 정말요? 네 자 지금 재경 프로가 70m를 쳤다니까 저는 75를 치겠습니다 75를 75를 자 힘있게 쳤습니다 끝난 거 같아 아까 재경 프로가 거짓말을 칠 것 같은데 아 이거 끝난 거 같은데 벌써 아 이거 보잖아요 또 우리 칩핑 칩인 가끔 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칩인 넣어서 1년에 한 번 한 번 할까 말까 좀 짜릿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극적인 극적인 연출 네 아 재밌다 두 분의 대결 아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에서 치니까 또 되게 그리고 또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랑 이렇게 치는 적이 좀 없잖아요 처음 처음 이런 식으로 네 방송으로서는 처음이죠 그렇죠 뜻깊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 뭐야 아 붙었지 뭐야 붙어버렸네 아이고 요거는 너무 어려운 게 이거는 떨어뜨릴 공간이 많이 없죠 네 떨어질 공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네 이재경 프로라면 네 모든 상황 속에도 전 잘 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왜 공략 예상 어떻게 되나요 공략 예상은 뭐 살짝 소프트하게 떨어뜨려서 그린 타이트하게 네 깊숙이 떨어뜨려서 스핀을 매긴 다음에 공 옆 홀컴 옆에 탁 세우는 샷을 좀 보여줄 것 같던데 제경 프로가 뭐 그렇게 할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 지금 아주 밝은 웃음으로 지금 해설을 좀 하셨어요 예상은 지금 핀에 가까이 붙이게 붙일 거다 랜딩은 소프트하게 들어갈 거다 저는 정반대에 자서 칠 겁니다 정반대 야 자 지금 클럽베이스 열었어요 클럽베이스 열었습니다 오 우와 기가 막혀 솔직히 이것은 같은 풀으로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딸기den 나이가 나이가 머리가 많아서 벙커샷처럼 쳤어요 이야 여기서 what ever 여기서 보내 자 지금 현재 요 경사도 마크 일부러 안할게요 일부러 방해해야 되니까 자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시요 경사가 있어요 왼쪽 몇컵인가요? 저는 한 두컵 두컵 보고 좀 가감하게 쳐야될 것 같아요 두컵 보고 강하게 나왔구요 제가 그말을 들렸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린이 빠르다 나왔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는 이재경 님 팀이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를 당연히 축하하지만 총평 아마추어 골퍼와 함께 했을 때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분이랑 같이 하면서 프로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한 번씩 되돌아본 생각에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마추어분께서도 굉장히 좋게 따라주셔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있지만 프로님들이 샷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이 매샷마다 감탄이 나오는 샷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발전이 되지 않았나 싶은 맞습니다 정말 샷들이 너무너무 좋았죠 이야 또 승리를 하신 팀 총평을 한번 들어봅니다 우선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아마추어분들이랑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치시고 거리도 멀리 가셔서 좀 몰랐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아마추어분들이랑 치면서 많이 알려드릴 수도 있고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오늘 멘트가 그냥 대본이 있는 것 같지 대본이 있나봐요 자 우리 어떠셨어요? 플레이 저도 오늘 정말 시각적으로 만족스럽고 그리고 정말 시각을 넘어서 오감으로 다 만족해서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많은 골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프로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KPGA가 간다 파이팅하고 네 가겠습니다 KPGA가 간다 파이팅! K.A.P. K.A.P.